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대위에 곧 복귀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선대위의 직책을 내려놓고 당대표직만 수행하다가 최근 들어서 본인이 여러가지 압박을 받는 가운데 다시 당 선대위에 복귀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다가 이른바 러브콜, 구애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의 후보 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밖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가운데서도 당 후보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당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후보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많이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세로 인구소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로세로 인구소가 국가기관에서 조사했던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를 했고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에 이준석이 과거에 개인 문제, 비리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갖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태에서 이준석은 사고 무친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에서 지금 당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모아지는 곳 바로 대표가 아니라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쪽에 돌아가려고 여러 차례 타진을 해왔다. 그래서 후보가 결심하면, 후보가 요청하면 선대위에 가겠다. 이런 의견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후보가 요청하면.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이준석과 오는 31일 날 만남을 갖고 지금 선대위 복귀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종인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취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 대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우리 당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의 목적은 내년 대선의 승리가 아닌가. 당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 감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해서는 경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 후보와 다른 정책을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논평가 또는 평론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경고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아주 잠잠해지면서 지금 캠프에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춰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강조로 내보낸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스스로 나왔으니까 오면 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다수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의 복귀를 낙관하는 복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은 28일 파이낸셜 인터뷰에서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생각하겠다.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개편을 하면 참여하고 아니면 복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편 안 해도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선대위.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으로서는 선대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가 코하다. 핵심이다. 후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당의 전력은 후보가 있는 선대위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게 당무 우선권이 주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개인사생활의 문제여서 지금 이게 점화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알려져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후보 옆에서 딱 붙어 있어야. 그래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만 본인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김종인과 이준석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지금 복귀하는 문제를 아주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돼 있던 초선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무제한 토론도 취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토론을 하게 되면 갈등이 나오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동분서주하면서 이런 집회를 못하도록 모임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걸로 알려졌고 이준석도 초선 의원들로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의 울산 회동을 성사시킨 사람도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가 됐다. 다 잘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보라. 완결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나간 이준석이가 안에 들어와야 지금 뭐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계속 밖을 거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잘라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준석이가 당 후보를 계속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본인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지금 아주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렇게 낭남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준석 문제가 가로수로 연구선 등을 포함해서 그동안 폭로됐던 문제가 이게 사실 사건화되고 이어지면 이것도 큰 부담이 아닐까 보아지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바쁘거나 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 관계도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우리가 무슨 의견을 개진할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은 지금 무게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도 윤석열 후보다. 후보에 점점점점 무게추가 온나가고 있고 후보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을 나가서 지금 머쓱해지는데 집에 들어오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 가운데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고 그런데 사실상 또 김종인이 나서야 이렇게 윤석열에게도 면이 서니까 그래서 김종인이 나서서 31일 날 말하자면 이준석과 만나서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선대위도 좀 개선하고 그래서 좀 달라지고 이준석도 적극적으로 당첨한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측근의 관계자도 지금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함께 쭉 이야기를 해왔던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도 CBS 라디오에 출근해서 선대위 복귀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하면 연말 이내에 당내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이 지금 뭔가 이준석으로서는 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러니까 아주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자기 발등 앞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지금 끄기 위해서라도 가장 센 권력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가세연에서 폭로했던 거고 또 이어서 뭔가 새로운 거 있다 하니까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기로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31일 날 만나서 아마 손 들고 손을 잡고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면도 쉬었고 그러나 이준석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전과 같이 이렇게 매일 돌아다니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건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이준석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가세연에서 조사 폭로한 그거에 대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서히 언론들은 이걸 검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세연에서 폭로한 게 아주 본인에게 치명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했다. 안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준석은 무언가가 자기를 도와줄 큰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윤석열 후보 쪽에 돌아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돌아오더라도 앞으로 이준석 카드가 뭐 전해처럼 역량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준석이 또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어서 앞으로 이준석이 선대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조마조마 하면서도 이미 벌어져 있는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큰 당면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이준석의 개인 문제를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준석은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올해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조용히 들어와서 앞으로 소리 없이 윤석열 후보 당선에 기여하는도 적극적으로 운동의 활동에 나서야지 또 내부 분탄질을 한다는 그야말로 지금 큰 위기가 떠올 것 같아 앞으로 이준석의 행보와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